1. 비열이 0.475 KJKGK인 철 10kg을 20도씨에서 80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KJ인가? 3. 285 2. 순수물질이 기체 액체 평형상태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4. 각상의 엔탈피가 같다. 3. 다음 중 이상기체의 교축과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3.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 4. 용기에 부착된 차압계로 읽은 압력이 150k파이고 기압계로 읽은 대기압이 100k파이다. 용기 안에 절대 압력은? 1. 250kPa 5. TS선도에서 어느 가역 상태 변화를 표시하는 곡선과 S축 사이의 면적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2. 열량 6. 대형 브레이턴 사이클 가스터빈 동력발전소의 압축기 입구에서 온도가 300k, 압력은 100kPa이고 압축기 압력비는 11이다. 공기의 비열은 1.004kJKG, K, 비열비는 1.4000이다. 압축기일은 약 얼마인가? 1. 280.3kJKG 7. 0.5MPa 375도씨의 수증기의 정압비열은? 2. 2.084 8. 마이너스 10도씨와 30도씨 사이에서 작동되는 냉동기의 최대 성능기수로 적합한 것은? 2. 6.6 9. 어떤 냉동사이클의 TS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2-3 과정 등온읍열 10. 압력이 일정할 때 공기호 케이지를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약 몇 케이제인가? 1.01 플러스 0.000079톤이다. 4. 507 11. 브레이턴 사이클은 다음 무슨 사이클에 가장 가까운가? 2. 정압연소 사이클 12. 연력학 제의법칙은 여러가지로 서술될 수 있다. 연력학 제의법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열을 1로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 어떤 기체가 5KJ의 열을 받고 0.18K의 4MA를 하였다. 이때의 내부에너지의 변화량은? 2. 4.82KJ 14. 피스톤 실린더로 구성된 용기 안에 들어있는 100kPa 20도씨 상태의 질소 기체를 가역 단열 압축하여 압력이 500kPa이 되었다. 질소의 정적 비열은 0.745KJKK이고, 비열비는 1.4이다. 질소 1KG당 필요한 압축일은 약 얼마인가? 2. 127.5KJKG 15. 공기가 등온 과정을 통해 압력이 200kPa, 비체적이 0.02M3KG인 상태에서 압력이 100kPa인 상태로 팽창하였다. 공기를 이상기체로 가정할 때 시스템이 이 과정에서 한 단위 질량당 1은 얼마인가? 3. 2.8KJKG 16. 폴리트로픽 변화의 관계식 PV엔 일정에 있어서 압력이 무한대로 되면 어느 과정이 되는가? 3. 정적과정 17. 10도씨에서 160도씨까지의 공기의 평균 정적 비열은 0.7315KJKG도씨이다. 이 온도 변화에서 공기 1kg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1. 109.7KJ 18. 용기 안에 있는 유체의 초기 내부 에너지는 700KJ이다. 냉각과정 동안 250KJ의 열을 잃고 용기 내에 설치된 회전날개로 유체의 100KJ에 일을 한다. 최종상태의 유체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인가? 3. 550KJ 19. 다음 중 냉동기의 성능 개수를 높이는 것으로 틀린 것은? 2. 증발기의 온도를 낮춘다. 20. 압축비가 7.5이고, 기열비 K는 1.4인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은? 3. 55.3% 22. 흡수식 냉동기에 적용하는 원리 중 잘못된 것은? 4.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압축기, 열 교환기로 구성되어 있다. 22. 냉동실의 온도를 마이너스 10도씨로 유지하기 위하여 웰시 10만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제거해야 한다. 이 제거 열량을 냉동기로 제거한다면, 이 냉동기의 소요마력은 약 얼마인가? 3. 15.1HP 23. 냉매 배관 내에 플래시가스가 발생했을 때 운전상태가 아닌 것은? 3. 팽창 밸브 직전에 앵냉매의 온도상승현상 24. 냉동기 중 공급에너지원이 동일한 것끼리 이루어진 것은? 4. 증기분사 냉동기, 흡수 냉동기 25. 냉동장치의 윤활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동력 손실 증대 26. 히트펌프 사이클의 냉매 엔탈피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이 히트펌프 장치의 가열 능력이 30kW였다. 이 히트펌프 장치의 실제 냉동 능력은 몇 kW인가? 2. 22.8 27. 왕복 압축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3. 고속 가기통 압축기의 밸브는 일반적으로 링 모양의 플레이트 밸브가 사용되고 있다. 28. 물을 냉매로 사용할 수 있는 냉동기로 맞는 것은? 1. 흡수식 냉동기 29. 동결 속도에 따라 동결 방법을 구분하면 급속 동결과 완만동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급속 동결일 때 최대 빈결정 생성대를 통과하는 시간으로 적당한 것은? 2.25에서 35분 30. 증발관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관 길이에 대하여 부하가 과대한 경우, 증발관 내의 압력 강화가 커져서 과열도가 설정치가 되어도 밸브가 열리지 않게 되며 냉동 능력이 감소하여 과열을 증가시킨다.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밸브는 무엇인가? 2. 외부 균합형 자동 팽창 밸브 31. 두께가 0.15m인 두꺼운 평판의 한 면은 T0은 550k로, 다른 면은 T1은 280k로 유지될 때 단위 면적당의 평판을 통한 열전 달량은 얼마인가? 32. 냉동 부하가 일정할 때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응축 능력의 변동이 가장 심한 응축기는 어느 것인가? 4. 공냉식 응축기 33. 냉매배관 중 액불리기에서 분류된 냉매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응축기로 순환시키는 방법 34. 다음 그림은 냉동 사이클을 압력 엔탈피 선도에 나타낸 것이다.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2. 냉동 사이클이 2, 3, 4, 1에서 1bc-4-1로 변하는 경우 성적 개수는 에서로 된다. 35. 동일한 냉동실 온도 조건으로 냉동 설비를 할 경우 브라인식과 비교한 직접 팽창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냉매의 증발 온도가 낮다. 36. 냉동용 압축기를 냉동법의 원리에 의해 분류할 때 저온에서 증발한 가스를 압축기로 압축하여 고온으로 이동시키는 냉동법은 어느 것인가? 2. 기계식 냉동법 37. 회전식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용량 제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8. 다음 냉매 중 비등점이 가장 낮은 것은? 2. R14 39. 수추결 방식의 추결제 구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1. 단위 최적당 추결량이 적을 것 40. 모세관의 압력 강화가 가장 큰 경우는? 1. 직경이 가늘고 길수록 41. 풍량 Q, 펜의 전압 PT, 펜의 정압 PS, 토출 통속 VD, 전압효율 에타 T, 정압효율 에타 S라 할 때 송풍기의 소요동력을 계산하는 식은? 3. 42. 환기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제2종 환기는 기계 설비에 의한 급기와 자연 배기 방식이다. 43. 열 펌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열 펌프는 응축기에서의 방열을 난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44. 공조부하 중 재열부하에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현열 및 장열부하에 속한다. 45. 공기조화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2. 보건용 공조에는 사무실, 오락실, 전산실, 측정실 등이 해당된다. 46. 덕트의 배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환상 덕트 방식은 두 개의 덕트 말단을 유프 상태로 연결함으로써 덕트 말단에 가까운 취출구에서 송풍량의 언밸런스가 발생될 수 있다. 47. 습구 온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습구 온도는 주위에 공기가 포화증기에 가까우면, 건구 온도와의 차는 작아지고, 건조하게 되면 그 차는 커진다. 48. 태양으로부터의 일사량이 480kcalm2h이고, 유리면의 차폐기수가 0.75대 유리의 전열면적 10m1을 통해 실내로 침입하는 열부하량은 얼마인가? 2. 3600kcalm2h 고관을 보일러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배관하는 환수배관 방식은? 3. 건식 환수 방식 52. 냉수 코일 설계 기준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4. 냉수 입출구 온도차는 10도씨 이상으로 한다. 52. 다음 중 전공기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천장의 여유 공간이 적을 때 적합하다. 53. 외기 냉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3. 외기 온도가 실내 공기 온도보다 높을 때에는 외기만을 급기한다. 54. 500rpm으로 운전되는 송풍기가 풍량 300m3인 전압 40mmaq, 동력 3.5kW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회전 수를 550rpm으로 상승시키면 동력은 양몇 kW가 소요되는가? 2. 4.7kW 55. 냉풍 및 온풍을 각실해서 자동적으로 혼합하여 공급하는 송풍 방식은? 4. 이중 덕트 방식 56. 취출에 관한 용어 설명 중 옳은 것은? 1. 내부 유인이란 취출구의 내부의 실내 공기를 흡입해서 이것과 취출 1차 공기를 혼합해서 취출하는 작용이다. 57. 방직 공장의 정방실에서 20kW의 전동기로서 구동되는 정방기가 10대 있을 때 전력에 의하는 취득연량은 얼마인가? 2. 146200kcal h 58. 증기 사용 압력이 가장 낮은 보일러는? 4. 입형 보일러 59. 보일러의 부속설비로서 연소실에서 연돌에 이르기까지 배치되는 순서로 맞는 것은? 1. 과열기 절탄기 공기 에알기 60. 습공기의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습공기를 냉각하면 절대 습도는 증가한다. 62. 단상 변압기의 2차측 110V 단자에 0.45M의 저항을 접속하고 1차측 단자에 720V를 가했을 때 1차 전류가 2A였다. 이때 1차측 탭 전압은? 3. 3300V 62. 100V 40W의 전구에는 0.4A의 전류가 흔는다면 이 전구의 저항은? 4. 255M 63. 다음 중 자성체가 아닌 것은? 4. 나무 64. 그림과 같은 Y결선외로에서 X에 걸리는 전압은? 1. 65. 다음 중 불연속 제어계는? 1. 온오프 제어 66. 그림과 같은 피드백화로의 종합전달함수는? 2. 67. 온도, 유량, 압력 등 공정제어의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로 일반적으로 응답속도가 늦은 제어계는? 4. 프로세스 제어 68. 시퀀스 회로에서 A 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전원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떨어져 있는 접점이다. 69. 유도전동기에서 슬리비 0이란 의미와 같은 것은? 1. 유도전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70. 그림과 같은 릴레이 시퀀스 제어 회로를 불 대수를 사용하여 간단히 하면? 1. AB 71. 다음 회로에서 부하 아래를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1. 1W 72. 직류전동기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기계적 출력피능 9.85MR2W 73. 최대능금이 100V인 직류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를 사용하여 150V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배율기의 저항은? 2. 2505MR2W 74. 유도전동기를 유도발전기로 동작시켜 그 발생 전략을 전원으로 반환하여 제동하는 유도전동기 제동 방식은? 4. 회생제동 75. 공작기계의 물품 가공을 위하여 주로 펄스를 이용한 프로그램 제어를 하는 것은? 1. 수치제어 76. 목표값을 직접 사용하기 곤란할 때 어떤 것을 이용하여 주 되먹임 요소와 비교하여 사용하는가? 1. 기준입력 요소 77. 다음 중 수치제어에 속하는 제어기는? 4. 미사일 유도제어 78.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작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 자기차폐의 작용 79. 서보전동기는 다음의 제어기기 중 어디에 속하는가? 2. 조작기기 80. 자동제어기에서 제어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3. 검출부와 조작부 81. 환수관의 누설로 인해 보일러가 안전수위 이하의 상태에서 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배관법은? 2. 하트포드 이음 82.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비영 이음제 형상은 사비비음쇠를 말한다 83. 냉온수 배관법 중 역환수 방식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1. 유량 밸런스를 잡기 어렵다 84. 급수에 사용되는 물은 탄산칼슘의 함유량에 따라 연소와 경수로 구분된다 경수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1. 비누 거품의 발생이 좋다 85. 급탕 온도를 85도씨, 복귀탕의 온도 70도씨로 할 때 자연순환 수돈은 얼마인가? 3. 90.5mm aq 86. 다음 중 무기질 보온제가 아닌 것은? 4. 코르크 87. 관의 종류와 이음 방법 연결이 잘못된 것은? 3. 주철관 칼라이음 88. 물의 정화 방법에서 침전 방법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 중에 황산 반토를 물에 혼합하면 생성되는 응집성이 풍부한 플록 형상의 물질로 만든 것은? 3. al3 89. 우수배관 시공시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우수 수직관은 다른 기구의 배수관과 접속시켜 통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90. 그림과 같은 음쿨러에 매 설치하는 장치는? 1. 응축기 증발기 압축기 91. 아래의 저압가스 배관의 직경을 구하는 식에서 S가 의미하는 것은? 4. 가스 비중 92. 냉매배관 시공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공률 반지름은 가능한 한작개한다 93. 도시가스 제조소 및 공급소 및의 배관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2.5m 이내에 설치할 것 94. 공기조화 설비 배관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주관의 굽힘 부는 밴드 대신 엘보를 사용한다 95. 스트레이너의 형상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2. S0 96. 온수난방 배관 시공시 기울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복관 중력 순환식의 상향 공급식에서는 공급관, 복기관 모두 하향 기울기를 준다 97. 경질염화 비닐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산, 알칼리 등에 대해 내식성이 적다 98. 배수 설비에서 통기관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2.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99.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이동을 구속 또는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 지지장치는 무엇인가? 4. 레스트레인트 100. 배관에서 금속의 산화부식 방지법 중 칼로라이징법이라? 3. 알루미늄을 분말 상태로 배관 외부에 침투시키는 방법 4. 열심장에 의한 배관의 이동을 더 하실 수 있다 5. 네 reopening에 익혀 було